하루라도 빨리 출국하라는데 왜 민기적거리고 있어요?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나? 도관에 든 쥐 신세지. 태평한 소리하고 있네. 밀항을 하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든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싫어. 나 안 나가. 안 나가다니? 돈이 적어서 그래? 나가기만 하면 돈은 더 챙겨줄게요. 강남 빌딩 팔면 목돈 들어온다니까. 똥줄이 탔구만. 이 방철상이가 고작 3억 받고 물러나겠냐? 우리 남진이가 형광을 물려받으면 난 회장 양아버진데 어느 쪽이 나한테 이득인지 머리 굴리는 중이다 이 말이야.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당장 떠나요. 떠나는 날 돈은 바로 붙여줄게요. 무척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. 여기가enda Tooth Typhorio anybody she catcalled는가? 엄마사회 장 moving at, 배다 보인다 손 ausge тобой. 과연 이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